83. 한국어 공부. 식당에서 2. 83. 한국어 공부. 식당에서 2. 1. 전화 예약. 여보세요? 맛있는 식당이죠? 네, 맞습니다. 예약하시겠어요?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 예약하시겠어요? 저녁 6시 10명 가능할까요? 저녁 6시 10명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 전화 예약. 2. 전화 예약. 안녕하세요. 일본 스시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스시집입니다. 오늘 저녁 예약 가능할까요? 오늘 저녁 예약 가능할까요? 죄송합니다. 이미 예약이 다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예약이 다 찼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아쉽네요. 진짜요? 아쉽네요. 3. 전화 예약. 3. 전화 예약. 여보세요? 오늘 예약 가능해요? 여보세요? 오늘 예약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몇 명이세요? 예, 가능합니다. 몇 명이세요? 20명입니다. 회사 회식입니다. 20명입니다. 회사 회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